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 코로나가 3년째 이어져 오면서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영업자 영세 소상인들은 하나도 더 못 버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다 저들이 탄식하며 더 이상 방역으로 우리를 제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자유함을 주라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달라 대목을 합니다 실제로 24시간 영업하던 분들이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수입이 3분의 1 정도로 밖에 안 들어와서 가게 임대도 내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감당하는 데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젊은이들은 탄식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온 절망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새 힘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도 다가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나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떠갈더라도 주님만 믿고 저거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시련도 환란도 우리를 그리스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의 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5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산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산에서 끊으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의 산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죗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산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문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의 살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네입니다 복 받은 하나님의 자네입니다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이여령 박사님이 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여령 박사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특별히 일본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여령 박사님 그 가신 지식에 감동되어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여령 박사님이 그 따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습니다 이여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건은 일본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가 누구이신데 우리가 존경하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받들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여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고 따라하게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식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앞에 꽃길이 깔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아카노스 바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란도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란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환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말은 두들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질병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빚쟁이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악한 말 비난 거짓된 말에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자기들 눈에 띌 때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환란을 당합니다 또 권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권고는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외부로 다가오는 고통은 어떻게든 이겨볼 수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박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장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예수님이 있다 보니까 혼자 예수님의 척하고 잘난 척한다고 왕따를 시키고 승진 대장에서 제외시키고 어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박해가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기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근은 배고픔 굶주림입니다 우리가 6.25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배고파고 굶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거짓들이 여기에 깡통을 달고 와서 치즈마다 무너뜨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구원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다 이겨내고 70년대 80년대 경제 대붕을 이루어서 오늘날 경제 10대 대국에 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원을 돌립니다 적신 위험 칼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적신은 완전히 벌거벗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나를 외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칼은 죽음의 위험까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으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원래 장례가 촉마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가만에서 태어나서 낳을 때부터 시민권자였고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아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사내들인 공예의 인정을 받아서 장차 크게 쓰임받을 지도자로 그가 촉마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월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인 줄 알고 그 일을 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붙잡으러 담에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과 꼭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보금증가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당한 환란에 대해서 고린도 후소 11장 23절로 27절은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카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다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가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것이 되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환란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문제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런 주님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낙심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약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도와주십니다 주님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온천지는 변해도 1점이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냥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저걸 완전히 정복해서 다시는 우리를 공격해오지 못할 정도로 저들을 패배시키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한에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주님과 함께하신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갖고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고통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신당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할 때 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절망 가운데 밖에 떠도는 청소년이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말 한마디에 저들이 상처받고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다 떠나고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우리를 꼭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자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ABC 방송에서 집을 떠난 청소년과 부모님과 전화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미국의 풍요로움 속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너무나 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1년에 집을 나가서 떠돌은 청소년이 300만입니다 지금 30, 30년 후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00만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어머니에게 플로리에서 사는 딸이 연결돼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너 그동안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아픈데 없니? 울면서 얘기하는데 공주전에서 전화로 연결을 붙잡고 있는 딸은 어머니가 우는 목소리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너 왜 집 나갔니? 너 어떻게 지냈니? 그러니까 이 딸이 마음속에 쌓였던 말을 탁 빼대냅니다 왜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꺼져버리라고 나가라고 그랬냐고 꼴도 보이시다고 그랬냐고 너 같은 것이 태어나서 왜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냐고 그날 엄마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딸이 들어와서 뭘 달라고 하니까 그 화가 난 것을 딸한테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꼴도 보이시다고 꺼져버리라고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날 괴롭히냐고 그 딸은 그 엄마의 소리 지르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그날을 보따리를 싸고 나간 것입니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네들에게 말을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처도 넉넉히 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이런 상처에 매어있지 말고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그런 말들에 매어있지 말고 나 내 전도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춰주는 어떤 괴로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문제도 나를 그리스에 살아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로마스 3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험한 세상 풍고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7.8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문서 24장 16절에 그 말씀에서 위로된 것입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며 엎드러지느니라 일곱 번 넘어져도 주의 말씀이 없고 여덟 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아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며 아마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은 1819년 영국 아일랜드 너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1843년 결혼을 앞두고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식 바로 전날 약속의 신부가 자기 결혼할 신랑을 만나러 오다가 그만 다리에서 사고가 나서 강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구조했을 때는 그는 이미 심정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찌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어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이 막 다리를 건너다가 무슨 일이든가 발작을 해서 말에서 떨어져고 강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삶을 정리하고 2년 있다가 캐나다로 온트리오로 이주하게 갑니다 거기서 가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가정교사로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집의 조카인 엘리자 로시아와 연이 돼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시아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침례받고 주님의 자리에서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결혼하겠다 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추운 겨울날 침례를 받아갖고 그것이 페렘이 돼서 한 넉 달 동안 고통당하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었다고 합니까? 슬픔에 잠겨있는데 자기 고국에 홀로 남겨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이 또 전해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넣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여를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했습니다 자기가 외롭고 혼자서 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병 중에 있는 어머니와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가 오늘날 아름다운 찬성으로 은혜 찬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은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낸 주세크 스크라이브는 그 후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불안의 요소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생활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불렀고 그의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의 살인으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죄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에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한평생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의 살아나고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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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차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